세가족반 오늘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에 복된 소식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 주일 오후 7시에 1부, 오후 10시 30분에 1부로 본당에서 각각 드려집니다. 원하시는 시간대에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가족 예배 및 어린이 뮤지컬이 내일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시간에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에 복된 소식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복된 소식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복된 소식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으로 가정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